안녕하세요 아시아 모델 어워즈 시청자 여러분 2020 언택트 에이사모델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 모델 부문 대상 시상을 맡은 이하영입니다 대상이라서 그런지 트로피가 남달리 무거운 것 같은데요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2020 언택트 에이사모델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 모델 부문 대상 신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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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의 노력, 부문 덕분에 이렇게 아시아 모델 어워즈의 대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코 혼자 이뤄낸 게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게 항상 감사함과 초심 잃지 않고 모델을 더욱더 사랑하며 값지게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IMG 모델 고스트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더 나은 일을 향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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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